안녕하세요. 러스앤젤리스 위천 모기지원 그룹의 융자 전문인 앤드류 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4년에 이자 동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융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을 갖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융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풀닥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의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관리에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는 인컴 서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 보고에 관한 서류를 갖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3월 15일까지 이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융자를 하실 때에는 지난 2년치의 세금 보고 서류를 갖다가 주셔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1년치 세금 보고 서류를 갖고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IRS의 세금 보고를 접수하기 시기 전에 융자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리뷰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1040, 인디비주얼 택스 리턴 세금 보고를 하실 때에는 융자에서는 이제 스케줄 C와 스케줄 E, 그 다음에 W2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케줄 C를 하실 때에는 스케줄 C에 관련된 인컴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리뷰를 받아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려면 이제 코퍼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1120나 1120s를 갖고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스케줄 K1에서는 1번 항목인 그 오디너리 인컴과 16번인 그 디스트리뷰션 인컴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게 되면은 스케줄 K1에 16번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 인컴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스케줄 L에 그 밸런스 시세에 해당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리퀴디티 테스트라는 걸 해서 과연 그 오디너리 인컴 스케줄 K1의 1번 항목인 오디너리 인컴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리퀴디티 테스트 즉 스케줄 L에 관련된 그 테스트에서 페어리 될 경우에는 아무리 인컴이 많으셔도 1120에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인컴은 저희가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CPA를 통해서 그 세금 보고 서류를 만드신 초안을 융자 전문인을 통해서 리뷰를 받아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레딧 관리와 그 다음에 그 인컴 서류 부분에 관해서 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모기지원 그룹의 융자 전문인 앤드류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